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립 한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재건축 조합의 임원 인셋티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18987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해소였고요. 원고는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재건축 조합이고요. 당연히 원고는 아마 조합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원심에서 폐소했다가 대부분에 올라왔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의 재건축 조합은 1977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재건축이 진행이 안된 상태죠. 그리고 나서 2003년 6월에 가서야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이 그 전까지는 사실상 추진위원의 형태로만 계속 존재하다가 2003년 6월에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2003년 6월에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2013년 9월경 이사회에서 수익성 재고방안 대의원 방안을 대의원에 상중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경에 이 대의원회가 수익성 재고방안에 관한 이사회의 안건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하고 이사회가 분리가 되니까 수습위원회가 수습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경에 수습위원회가 절충안에 제시를 합니다. 이 절충안의 내용을 가지고 피고조합의, 재건축조합의 총의 결의안으로 올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들이 10억, 5억 이 정도의 등급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된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임원들에게 지급한다. 이런 안내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710명 조합원 중에 543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무효확인을 제기한 겁니다. 원심은 졌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이 결의 내용이 지금 543명의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확대를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수익금의 20%를 전부 다 준다. 수익금은 정확히 말하면 추가 수익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라면 비용이 있을 것이고 수익이 있는데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이 금액의 20%를 원래는 조합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 그중에 이 20%를 임원들에게 다 몰아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총의 결의 과정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의 결의 무료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총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 임원의 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게 특히나 재건축 조합에 관한 부분은 도시정비법인데 이게 도시정비법이 여러 가지 내용의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이웃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리가 많아서 공무원 의제도 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정성도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해야 되지 무한정 늘필수 안했다. 그래서 이 결의 내용을 보면 손의의 총액은 있으나 수익의 총액은 없다. 그러면 이익금의 규모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건지 만약에 추가 수익금이 한 20억이다. 그중에 20%면 4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임원의 이새점으로 주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추가 수익금이 만약에 2천억이다. 그럼 그중에 400억을 임원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좀 약간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수익의 총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손의의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10억, 5억 해가지고 총 한 60억 정도는 손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배상하기도 돼 있는데 수익의 총액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임원의 보수를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결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합이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조합원들이 다 수익률에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공적 규제를 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재건축 조합의 공적 기능을 대법원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민사처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합의 총애 의결이 사실상 총애를 한 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한 번 총애를 했을 때는 집행 의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조합이 의결이 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 소위로 그걸 다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후경직 역할을 대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총회,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총회 의결할 때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도 정해주고 한계를 정해서 나중이라도 이런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 조합원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령 그 조합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상 너무 지나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결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효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구는 측면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재건축 조합의 이번 인서티브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